오늘은 맛있는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동부경찰서와 양지마을 3단지 뒤편에 상당히 괜찮은 파스타와 요끼 전문점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정발산동인데요. 12시 테이블이라고 제가 알기라도 꽤 몇년째 계속 영업중인 그런 서양식 음식 전문점인데 꽤 일산에서 입소문이 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대박 부동산 옆으로 해서 12시 테이블 가게가 작게 있고요. 그 다음 왼쪽 부동산 왼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해서 12시 테이블 입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처음에 보신 곳은 단체 손님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금 보시는 곳은 일반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. 바로 앞에 공중전화기도 있어서 좀 반가웠고요.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주말에는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. 식당 내부는 너무 넓지 않고 작은 사이즈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. 분위기 좋고 조명은 좀 어두운 편으로 보였습니다. 가족 외식이나 연인분들 데이트하기에 되게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되게 젊은 남자 셰프 두 분이서 음식을 내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저에게 저도 이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식사를 하였는데요. 가족 외식하기에 딱 좋았습니다. 그럼 메뉴판을 보겠습니다. 메뉴판 첫 장에 보니까 사진으로 음식들, 사진이 있어서 되게 좀 좋았고요. 음식 메뉴들 뭐가 있나 자세히 봤는데 생각보다 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파스타랑 요끼 메뉴도 좀 다양하게 있었고요. 또 세트 메뉴, 2인 세트와 4인 세트 메뉴도 있고 음료도 좀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와인도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와인도 뭐 화이트 와인, 레드 와인, 또 스파이클링 와인 이렇게들 다 있었고요. 좀 생각보다 좀 메뉴들 다양하고 좀 이 와인도 있어서 식사하기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예약하고 방문했더니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. 일단은 4인 세트 메뉴 주문했더니 여기에 나오는 음료수 이 사이다랑 콜라 나왔고 추가 요금 내고 이 초코 쉐이크랑 레몬 에이드도 좀 추가 주문하였습니다. 그리고 단호박 수프도 먼저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. 건강한 맛에 단호박 수프, 이 바게트빵 찍어서 먹는 것도 괜찮았습니다. 이날 4인 세트 주문해서 먹고 음료랑 푸딩 추가해서 거의 12만 원 결제하였고요. 나름 뭐 가성비 괜찮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먼저 이 시금치, 감자, 요끼 부터 보겠습니다. 12시 테이블, 이 요끼가 맛있다고 또 소문이 난 그런 곳인데요. 시금치, 요끼여서 그런지 일단은 파란색의 이 수프 같은 이런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감자인지 떡인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쫄깃하면서 좀 마늘과 함께 좀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저는 생각보다 좀 짠맛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먹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시금치, 요끼였습니다. 요끼는 정말 언제 먹어도 되게 좋고요. 이어서 루꼴라 오일 파스타르가 나왔습니다. 루꼴라 오일 파스타, 거의 알리오 올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양도 되게 적당한 편이고 싱싱한 루꼴라 올려져 있고 바지락이랑 새우랑 토마토랑 파스타, 이 면발까지 꽤 좀 내용물들 알차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맛은 면발 익힘 정도도 괜찮고 오일의 이 향과 맛도 마음에 드는 좀 맛있는 그런 오일 파스타였고요. 바지락도 해감 잘 돼 있는 게 좋았고 새우도 사이즈 좀 괜찮아서 되게 먹기 좋은 그런 맛이었습니다. 전형적인 뭐 알리오 올리오의 그런 파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적당히 매콤한 맛도 있어서 좀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 아이들도 잘 먹었습니다. 이어서 스파이시 로제 크림 파스타도 보겠습니다. 매운 파스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좀 치즈가루에 반숙 계란도 있고 이 로제 크림과 함께 파스타에 뭐 베이컨부터 토핑들도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. 꽤 맛있게 보이는 그런 파스타였습니다. 이 계란 노른자 터뜨려줘서 좀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. 바로 터뜨려서 먹어줬는데 이 로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양도 꽤 넉넉하게 느껴줬고 되게 진한 그런 로제 크림이 되게 맛있었고요. 스파이시라고는 하지만 좀 매운맛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먹기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파스타였습니다. 이 스파이시 로제 크림 파스타 꽤 진득한 맛이 좋았고 확실히 취향에 잘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맛있는 그런 파스타였습니다. 좀 크림 파스타 좋아한다고 하시면은 한 번쯤 주문해서 먹어볼 만한 그런 맛이었고요. 이어서 살치살 스테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테이크여서 그런지 맨 마지막에 나왔고요. 수비드한 살치살을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내어줬고 이 뭐 구운 토마토랑 감자튀김이 함께 나오는 것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양이 꽤 넉넉해서 살짝 놀랐고요. 좀 잘 튀겨져서 누구나 먹게 되게 괜찮은 그런 감자튀김이고 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미디엄으로 되게 비주얼 좋게 색감 좋게 잘 거서 나왔습니다. 근데 소스도 약간 조금 짠맛이 조금 있는 그런 편이었고요. 뭐 파스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음식들은 약간 좀 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스테이크는 상당히 퀄리티 좋게 잘 거줬고 질기지 않고 좀 적당한 식감과 함께 먹기 좋은 맛있는 그런 스테이크였습니다. 이날 4인 가족 방문해서 식사 맛있게 하였고요. 좀 후식으로 밀크 푸딩도 하나 또 추가 주문하였습니다. 블루베리가 올려져 있는 거의 우유 같은 그런 푸딩이었는데요. 아이들이 후식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12시 테이블 소문으로만 듣다가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. 확실히 가족 외식하기에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음식들 맛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좀 짠맛만 덜하다고 하면은 더 맛있는 식사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스테이크도 좋고 파스타도 좋고 요기도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 들었고요.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